탈 몸바 개반드 개노답이네 파괴 육압 철파 불격 파괴 육압 칸탑에 안나오는데 예암쥬 노답겐 마이킹 노답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뭔데 이게 영절 대검 철판? 전설이다 슬라임 때만 잘 주시면 됩니다 락아블린 약분 껍질 미리 깐 락아블린 진짜 강타 소망 락아블린 락아블린 이드 락킥이 아니네 락아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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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호 락아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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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 안산다고 때려요 포션도 싸게 구매하면서 아클과 쳐도 때리는 저분은 대체 정체가 뭘까 어포필 내 전장 아씨 어둠의 폼스 하지 말까 어둠의 폼 타격 타격은 못 참지 타격 날 말씀은 이겨도 이긴거 아님 승리 조건 타격 승리 트롯킥 또 나갔네 배게 전투장비 표창 아이언 크레드 왓쳐도 돈을 뜯기는 천탑에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지 진짜 천탑 미스터리다 천탑 미스터리 안 돼 꼼 게임 길어짐 해보소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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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허저 같은 축단이요. 안녕. 생각해보니까 없네. 근데 저들 왜... 빡공임. 기사 어폭? 근데 파괴 썼는데... 기사 나오면 골 받을 것 같은데... 첨탑 골 받는 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닌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프를... 점프를... 왜 해... 점프를... 플랫포머 게임 슬더스... 플랫포머 게임 슬더스... 날려먹네... 날려먹네... 플랫포머 게임 슬더스... 플랫포머 게임 슬더스... 고용화 게임 슬더스... 버즸돌을 봐. 어딜 갔다 왔네 미션 각이엔네 가리 달팽이랑 심장은 어떻게 하지? 달심 엘리트 가는게 맞겠지? 대응의 저금통 엘리트 가는게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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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멘 어차피 nit 강호할 것도 없는데 이정도는 괜찮긴해 마법꽃 왜그리 지가 가려나 이건? 구매 매곡 경로 이거면 달팽이 잡을 수 있지. 충격파 없어서 도두데카가 더 힘들겠네 생각해보니까. 뭐 알아서 잘 잡아야지. 릴리가 충격파. 아무튼 좀. 왜 갑자기 부자가 되냐. 우린 부자가 될거야. 죽기전에. 넉넉하게 챙겨주네. 도무하네 진짜. 흠. 혈안. 와. 86. 86. 재물. 체험판 재물 말고 찐재물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하니. 흠. 흠. 봉사드리. 흠. 흠. 찐재물.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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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흠. 흠. 타락 다음번에 코스트 없어서 무한한 되지 않나? 되나? 되네? 표창이라 금방 잡네 상태 이상 언제 걸지? 지진 않을 것 같애요 지진 않을 것 같애요 지진 않을 것 같애요 다 파괴로 돌려지네. 파괴가 안거댔다. 파괴 없었으면 이번 타자 맞았네. 근데 마지막 하나? 아니지. 당신은 검을 준비합니다. 1908딜. 이거 창방도 인공물 못가는데 어떡하지? 음..어떻게든 되겠지. 각격파 오드간. 천천 위압. 위압 더 월드. 약분은 기사로 타니까.. 태양계 모형에서 실력으로 재물 뽑기? 어?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좋은데? 이제 다 해내. 감시병 나이스. 도르. 심장에서 렌즈가 필요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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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는 너무 위험해서.. 파괴는 너무 위험해서.. 그가.. 쓰면 안될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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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화있지. 아이씨. 릴리가 좀 진화있다. 심장 폭행. 심쿵 아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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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딜, 46딜 이렇게 뜨는데? 심장 허접색 이거 왜케 클리어 못함이 높아요? 42%? 창방... 창방 때 위험하긴 했지 심장은 뭘... 괜찮았어도... 창방 때 한번 꼬였으면은... 위험했다